아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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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잘하다가 너 어떻게 할 수 없어 진짜 아 고생했어 고생했어 어? 연극부 두병통원 연극부 두병통원 형 끝내자 형 그냥 오셨습니까? 아 진짜 힘들어 진짜 힘들어 나 이렇게 힘든지 몰라서 솔직히 말해서 팀에서는 그렇게 전력 진출하면서 달리는 줄 몰랐어요 나머지 형들도 되게 세요 하하 선배님 장난 아니었어요 야 진짜 진짜 빠르더라 하하 형 진짜 빠르고 아 아 아 아 이리와! 야외 생활 좀 해라 이 영국부야! 야외 생활해! 나와! 아니 손을 찌어 넌 뭐야 너는 지금? 저 육상구야 육상구! 육상구! 쫄바지 쫄바지! 야와봐! 왜 겁나? 쫄바지 입은 거 겁나나봐? 야 쫄바지 입어서 니가 어쩌라고 쫄바지 입었다고! 들어와 들어와! 오빠 왜 오빠가 혼자서 영국부에요? 영국부야 그렇게 됐어! 왜? 왜요? 집안 사정상! 집안 사정상 진료를 받고 됐어! 연기하네? 어! 들어와! 빨리! 야 너네들이 나오라고! 거기 누구야 한 명! 아니 너네들이 나와! 거기 누구에요? 누구냐고! 아 너네들이 나와! 가볼까? 형 너 약간 유인하는 느낌이잖아 그건 그래 유인하는 느낌이기는 해 아니! 육상하단 말고 뭘 왜 영국을 왜 일로와 빨리! 아 뭐라고? 뭔가 이상한데? 뭔가 우리를 유인하는 느낌이야? 어? 누구야 한 명이? 지금 엄청 뭔가 분위기가 오빠 쎄요! 그치? 어! 분위기가 쎄! 아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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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! 거기 다 보여! 눈! 아유! 눈이 다 보인다고! 안다고! 보이려고 있는 거야! 아 누구랑 있는 거야! 보이려고 있다고! 아유! 이쪽 봐봐! 흰! 아우! 저게! 아 유하니까! 아 이게 웬일이세요? 아니 아이들을 이끌고 이렇게 오셨어요? 아 애들을 이끌고 누가 왔나? 여기! 이거 벌써 또 시작이야 아 지회도 한번 하보래 악숨 하네 그렇지 예를 들어서 아 지효야 왜 이렇게 호락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한 번 없다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확 잡아줘 자 지효, 지효 여기 형님! 지효 이리로 돌아, 이리로 돌아, 이리로 돌아 주씨 돌아야 해 지효, 지효, 지효 지효 빨리 해 지효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